오오오오오오... 이거야? 어? 진짜로? 어떻게 찍어? 요즘 애들 같지? 어떻게 잘 나오고 있어요? 돌려주세요. 해병대는 멋있다고 내가 널리 알려야 되거든. 그러면은 많은 모든 사람들이다. 하나, 둘, 좌향 앞으로 가! 쭉! 쭉! 45도, 15도! 45도, 15도! 이거 어떡해, 나 좀 떨리는데? 부총재님이세요, 지금? 해병 전우의 부총재님? 너무 무섭다. 너무 가까이 오셨어, 어떡해. 펜! 펜! 아,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아니, 아니, 당연하지. 감사합니다. 야, 멋있다. 몇 기야, 그럼? 정확하게. 저는 평... 1259기입니다. 벌써? 천... 천... 1200... 아, 포, 제로, 왕.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하겠습니다. 저리요. 선생님한테 경계! 펜! 펭! 펜! 숨! 어떡해. 근데 오늘 왜 들이댄 거야, 나한테? 오늘 제가 곧 신곡이 나오는데 제목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위, 고우, 하이입니다. 위. 위, 위, 위. 아, 위. 위. 고우. 고우. 하이. 호랑나비가 하늘 높이 날아봐거든? 똑같습니다. 여기서 들이댔자, 여기서. 챌린지가 댄스 챌린지인데. 응. 내가 원래 댄스 가주잖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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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고우. 하고서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세 명인데 이거 언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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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렇구나. 하아. 하아. 한 번만. 연습해 보고 가겠습니다. 그냥 바로 드리대. 바로. 아, 그럼 바로 드리대. 해병원 한방이야. 거기 계셔주시면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가리, 가리는 거 어. 제가 가리고 있다가. 나도 기억이 안 나려고 그래. 바로. 으응. 으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바로! 어. 이제 막춤입니다 막추면 뭐 호랑마비지 뭐 이제 마지막으로 온 김에 타이거 버러플라이 타이거 버러플라이 호랑마비 춤을 간단하게 나비가 기분 좋게 날아가는 듯한 이런 기분만 내면 됩니다 호랑마비야 날아 봐 날아 날아 봐 날아 날아 봐 날아 호랑마비야 날아 봐 구름 위로 숨어 봐 숨어 봐 아 이걸 끝이야 너무 좋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승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비용은 살아있다 와 역시 달라요 아우라가 달라요 다음은 그러면 현빈님 이랑 남진 선생님이랑 남진 선생님이랑 남진 선생님 발라더들도 댄스 멋있게 할 수 있고 우리도 챌린지 할 수 있고 롤엑스 차고 다니고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할 수 있다 우리 항상 왜 짠내가 나야 하냐 저 오늘도 일부러 한 5년째 같은 청바지 입고 다니거든요 신발 사면 밟고 시작해요 이해했다 이해했다 되게 자극이 많이 됐고 아 그래 언제까지 우리가 숨어 있어야 돼 이런 투쟁심 같은 것들을 형이 약간 스타트를 끊어주신 것 같아서 저도 이 기세를 한번 이어가지고 모색을 한번 해봐야겠다 맨날 막 질질 울기만 하고 막 떠나지 마라 사랑한다 이런 음악만 했었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잘하는 거 해야 되는데 그치 잘하는 거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동설이 바뀌어서 그때로 돌아가 일단 제일 먼저 댄스 챌린지로 시작을 할 건데 무조건 해야지 신용긴 했다 진짜 진짜 미치겠어 우리는 근데 익숙하잖아 저희는 아이돌이라서 저희는 안무를 이미 했기 때문에 우린 단계로 필요해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지! 이미 영혼을 너무 많이 팔았어 내가 이제 11년 만에 처음 파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였어 핸들을 왼쪽으로 둘렀다 오른쪽으로 둘렀다 그리고 우리 고맙고 안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데 딱딱딱 그리고 두 손으로 딱딱딱 사실 제가 가진 어떤 춤의 기량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안무이지 않았나 저는 아무래도 현대무용에 가까워서 여기가 좀 어려워 찍으면서 이게 이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몸은 찍으면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은 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가 오늘이야 약간 자존심이 좀 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안무를 하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저는 아이브 거의 제 6회 멤버인데 그렇게 그저 해왔던 대로 하아이 하아이 하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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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제 배웠는데 이게 끝이야 난 약간 현대무용속이라서 어...? 다 이거 안 돼? 나 이것도 해 나 이거 어제 배웠는데 이 비슷한데? 난 그거 못 해 에이 하하하하 내 손을 잡을게 6,7,8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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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저 남았던 대로 하하 하하 와 대박이다 이 싸움 진짜 태어난 그 맘 위로 하하하 내가 까먹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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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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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쟤 아마 다음부터는 또 더 난이도 높이지 않을까 싶어요 야 2시간은 좀 에바다 그러니까 오버한 거죠? 이거 진짜 진짜 어렵다고 왜 뒷담화하고 있어? 왜 내 뒷담화하고 있어? 오 남북통일이야? 으 아 어 좋았다 좋았다 됐어 됐어 오aient 오 달라 완벽해 yu Come to heart! Come to heart! Come to heart! 진짜 고생했고 뭐.. 시대에 편승하자는 너의 의도가 잘 파악된 것 같고 동생이지만 너에게 많은 것을 본받고 배운다 고생했다 보내주세요 빨리 가 빨리 가 진짜 빨리 가 아유 괜찮아요 형 고생 많으셨습니다 완세 완세 완세